너 오베키잖아!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계속 오바퀴만 나와! 사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애들이 오기 전에 밑에 지우개를 깔아서 살짝 기울어지게 설치해놨지!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만 화살표가 오른거라고! 키키키키 오베키! 재미있지 않네! 운이 없나봐! 너무해! 날아트렸다! 이게 뭐지? 이거 왜 지우개가 여기에 있지? 이 지우개 때문에 책상에 기울여져서 오베키 쪽으로 밖에 안 가는 거였어! 절켜버렸다! 오베키! 널 지옥으로 보내겠다! 안돼! 아! 지옥 너무 싫어! 여긴 지옥이잖아! 그래! 친구들한테 말랑이 사기를 치다니! 너 정말 못됐어! 죄송합니다! 장난이었어요! 근데 지옥이 와서 뭐예요? 급식 먹어요? 아니! 랜덤 오뚜기 플리퍼즈! 얍! 우와! 키티 플리퍼즈다! 제가 또 한 은하거든요! 여기도 제 운이 발휘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전... 이거요! 귀여운 헬로키티 레드! 그래! 레드키티가 나오길 바라며! 과연 나올까요! 과연 나올까요! 두두두두두두두invest! 요런 것 같습니다! 과연 헬로키티 레드가 나올 것 같은데! 해보낼 nail 칱. 뭐야? 꽝이라고? 꽝! 여기에 꽝도 있었나? 있어 지옥에는 꽝이 있어 뭘 그럼 뭐예요 돈 주고 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기? 너 지금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 아 맞다 그러네요 키키키 키워비끼 여기에 사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지 잘 안 뜯기네 우와 맛있는 캔디다 한번 먹어볼까? 이건 딸기나? 뭐라 해갖냐? 살짝 4번만 다른 것도 뽑아봐 또 있다니 다행이다 막 만나고 끝나는 줄 알았네 오 신비아파트 플리퍼즈야 너무 귀엽겠다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이 금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비 그 다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귀신들은 다 나왔으면 좋겠고 현우? 현우 누군지 현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행운을 빌어 과연 원하는 게 나올지? 이번엔 분명히 꽝 아니야 제발 금비가 나와라 금비가 나와라 뭐? 제발 뭐가 나올지? 금비가 뭐야?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애가 나왔잖아 이이이이이이이 나패슘 정말 참 아쉽네 하나도 안 아쉬워하는 말투 세용이 나패슘 지옥 오뚜기 진짜 최악이야 아 내가 천국에 왔네 후 맞아 여긴 천국이야 우와 오늘은 뭐해요? 어 천국 랜덤 박스? 아니 오늘은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얍 우와 키티 오뚜기 플리퍼즈다 이거 열어보는 거예요? 맞아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우와 너무 신난다 저는 거의 다 모았는데 아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저한테는 계속 이게 안 나와요 헬로키티 디자이너 이거 안경 쓴 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나올 수 있을까? 저 저번에 오뚜기 플리퍼즈 뽑았을 때 4번 연속으로 똑같은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정말 운이 없어요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까? 오늘도 운이 없을지 한번 뽑아보렴 네 그럼 뽑아볼게요 오키님들 저한테 행운이 오게 응원해주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악 오키님들 응원받았으니까 행운이 나한테 올 거야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잘 안되잖아 가요일을 이용해서 조심조심 아 아 진짜 진짜 한다고 나왔다 우와 너무 신나 헬로키티 디자이너야 우와 너무 좋아 오뚜기 오뚜 오뚜 하하 좋지요 야 진짜 좋지요 저는 오뚜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나봐요 그런가 보네 한번 또 뽑아보렴 야 한번쯤은 내가 원하는게 나올 수 있지만 두번째도 내가 원하는게 나오면 이건 운명이야 힝장해야돼 저번에 금비 나왔고 어 이번엔 귀신중에 장산타랑기 나왔으면 좋겠다 과연 장산타랑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두두두두두두구 오뚜님들 다시 한번 저에게 행운을 응원을 보내주세요 좋았어 오뚜님들 응원을 받았으니까 뜯어보겠습니다 장산타랑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천국에서는 원하는게 나올 것인가 아 진짜 진짜 장산타랑기 나왔어 forgap 흢 진짜 장산타랑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너무 타툰이에요 천국이니까 좋은 것만 나오겠지? 맞아요 이 신비아 아파트 플리퍼즈에는 무슨 캔디가 들어있을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안 뜯기네 손으로 뜯긴다 이거 캘로키티에 있는 거랑 비슷한 캔디가 들어있잖아 노란색은 과연 레몬 맛일지? 똑같은 것 같아 맛있다 맨날 천국에 오고 싶어요 오늘도 신나게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뽑기 대성공 꽉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게 나오다니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제발 뽀로로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아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지? 아 그럼 다시 저는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통통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통통이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뽀로로가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해놓으면 반대로 나오겠지 그럼 과연 뭐가 들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보겠습니다 어? 뭐지? 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제 오뚜기? 이게 뭐야? 귀엽긴 한데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뭐야 안 일어나잖아 오뚜기면서 불량수제 오뚜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오뚜기가 너무 화나있어 짜증나 감았잖아 Fisher 지금 오뚜기 진짜 최악이야 오오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